여러분 각종 축제, 또 방송, 행사 섭외 1위로 요즘 아주 바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가수 신경만 님의 특별 공연인데요. 곡명은 꿈이어라, 그리고 웃지 마세요 두 곡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큰 방수 보내주십시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수가 약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조금만 더 해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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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라, 음, 미야라, 모두가 음, 미야라, 한 번 하면 다시 뭐, 모두가 음, 미야라, 바람 앞에 위무린데 지난 년은 살 거요, 지난 년은 살 거요 점점 집을 나갔는데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 박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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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한글자막 by 한효정 척척씩 흘러갔을 때 우리의 소리도 있어 우리의 우웅이야 우리의 우웅이야 박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수 신경만입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 꿈이여라 인생 사는 거 별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 건강 파트너 통합 성과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가수 신경만 가수가 한복 입고 오니까 세 가지가 장점이 있어요 첫째는 부잣집 아들같이 보이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정하는 분이기는 박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게 뚱뚱한 게 표시가 안 나 표시 안 나죠? 박수 세 번째 좋은 분은 통풍이 잘 돼요 박수 한번 들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성과대회에 번진 성과대회에 드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흘러간 가요를 몇 곡 묶었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철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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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꽃과 안바라라 심알보게 슬치 흐린나라라 흐린나라라 의심 흐린나라라 세기 흐린나라라 흘린나라라 흐린나라라 그리스도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너를 찾아라 상대를 찾아라 사랑을 흘러내고 사는 동반성에 혼자 지키면 자, 하나 정도요! 자, 하나 정도요! 우리의 자의 우리의 자의 모든 일을 잃어라 우리의 자의 우리의 자의 우리의 자의 우리의 자의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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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가 약해 약해 압수! 압수! 정체를 버리려나 슬픈 아오 헤맨 헤맨 내 인생에 내가 하니 넌 내 사랑 내 삶같은 내게 알 수는 말일 수는 없지않는게 하나씩 청추라 내 청추라 내 내 압수! 압수! 하나 압수! 정체를 내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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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시작 저를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를 해주신 동국대학교 김상규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김상규 교수님이 부산 경남 일대의 대구 경북 쪽의 제 매니저씨입니다 박사마다 부탁드리고요 교수님이 방금 들으셨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더 하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사는 거는 별도 없고 건강 파트너 성과 대회가 여러분에게 멋진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노래 한 곡 더 보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넛새 넛새 참나사나 늙어지면 뻔뻔하니 화물은 쉬피용이요 할 것 참아 어르신고 절이시고 카차차 지하자 석은 카차차 황화 중성 나라밤차 안 이루어지는 목다리가 카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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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잊어야 사랑이 안 하면 다섯새 하소서 울지마 눈물은 흘러요 하소서 하소서 흘러요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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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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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차 일차한 거니는 그려는 거니지마 끌지마 이렇게 이렇게 손을 이고 하나 둘 손을 이고 파이팅! 시골이라 밝은 둥근 바다 무치무치무치럼 설렘는 마음 깎아 불렀럭불렁 아우리가 소리 찾는 소리 손동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소비저설이 뜨금뜨금불이 아모리카 소리 자 마무리, 박수 마무리, 마무리 자, 버져버리세요 하나, 둘, 셋 호! 호! 어센어센 척보색 즐거지면 뻔뻔하니 방울은 시비로 미어 할거잖아 어릴씨고 저릴씨고 차차차 지효하다가 차차차 아저씨가 많아봅차 많이 놀이를 못하리라 자, 여러분의 성과 대회 멋진 추억 되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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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수 신경만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 무대를 보시면서 깜빡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입니다 마치 송년의 밤에 온 듯한 아주 열정적인 뜨거운 무대를 식전 공연으로 감상해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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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